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게임 라이더 100점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 최고 점수가 지금 93점이에요 한 7점 정도만 더 올리면 이제 도전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차는 어 제가 스페셜 랭크에 이 골프라는 차를 선택을 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 댓글로 이 차가 좋다 그러시더라고 자 일단 초반에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자 이런게 나오면 안되는데 그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코스가 초반에 좀 나와야 되거든요 한바퀴 두바퀴 오케이 착지 4점 좋아 간다 이거 첫판에 바로 깨는거 아니야 이거 이거 돌아쓰이고 오오 오 한바퀴 두바퀴 오케이 이거 차가 되게 좋은거 같더라구요 뭐가 좀 안정적이야 헛 자 어이 어 오케이 방심하면 안돼 자 울퉁불퉁 울퉁불퉁 코스는 천천히 헛헛헛 야 간다 간다 한바퀴 한바퀴 relaxing 어 오케 이 Fifth 자 여기는 천천히 오훗 도도 도도독 아 제가 그 파파독이 150점 켜나가는거 봤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와아 잠잠잠잠마 어 23시간 만에 150점 달성한거 와 진짜 이게.. 죽 어 응 그래도 첫번째 도전에 62점 나쁘지 않습니다 어허 좋아요 아무튼 이게 파파독이 23시간 동안 연속으로 생방송해가지고 150점을 150점을 달성했거든요 야 그걸 보니까 진짜 이게 쉬운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무튼 저는 150점은 아니구요 100점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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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 분위기 나쁘지 않아 22점 벌써 22점 자 쉬운구간 천천히 한바퀴 돌아주고 오케이 두바퀴 아야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죽는다는거 아 한바퀴만 돌걸 자 천천히 여기서 속도주 뭐야 다시 자 갑니다 여기서 호도도도도 스피드 하나 둘 세바퀴 오케이 6점 보너스까지 좋아요 이럴때 가야돼 초반에 점수 많이 냈을때 가는거야 하나 두바퀴 오케이 이야하 한바퀴 이야하 하나 둘 여기 여기서 벽쪽으로 이거 한바퀴 더 돌면은 저기서 그냥 등 부딪혀가지고 죽어요 여기서 점프 하나 둘 셋 넷 다섯바퀴 다섯바퀴 아악 쓰읍 아 욕심부렸다 너무 욕심부렸다 아 이거 큰일났네 이거 분위기 갑자기 이상하네 근데 좀 잘가네 어 어 어 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자 16점 확실히 실력이 좀 늘었어요 한바퀴 두바퀴 세바퀴 이거 네바퀴만 오케이 아 아 아니 이거는 돌았는데 아 저 사이에 그냥 쓰읍 다 껴버렸네 여기서는 무조건 두바퀴 한바퀴 두바퀴 헛자 사전 줘 뭐야 뭐야 아 아 못봤어 돌구요 여기서도 돌고 헛자 자 벽타구 한바퀴 삥그름 한바퀴 돌고 앗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다 뭐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가장 많이 남겨주신 그 노하우가 어 착지를 잘해야 된다 아 하하하 착지 잘했네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네바퀴만 네바퀴만 오케 아! 아! 우와! 야 좋다 이거 진짜 이번팔 느낌 오 느낌 오 아! 아! 아니 거기서 왜 왜 왜 왜 터치를 했을까? 어? 정말 의의가 없네 이거 100점 할때까지 나 잠 못자는데? 여러분 지금 지금이 새벽 2시에요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새벽 2시에 하고있거든요 안되는데 나 자야되는데 헛! 자, 오케이 오케이 26점 울퉁불퉁구간 한바퀴 두바퀴 좋아좋아 오오호 오케이 자 여기서는 높으니까 한바퀴 두바퀴 무조건 좋아요 보너스 자 여기서 헛자 자 벌써 58점 아우 왜이래 왜이래 오오오 살았어요? 순발력 요거는 그냥 천천히 요렇게 앞으로 슥 가주고요 한바퀴 돌고 안전한착지 아 여기 좀 어려운데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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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옆쪽에 있는거 잘봐야되어 지금 지금 안돼 안돼 아아 지금 뭐하는거야 이거 이완기 안나오나 이완기 아 안나오네 오케이 이거 바로 아아알라라라 우아알라라라 우아알라라라 야 방금 뭐야 좋아요 아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 어 뭐왜뭐왜래 그 다시한번 이어서 하는거있잖아요 한번 그건 언제 뜨는거에요? 뜰 때가 있고 안뜰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구요 아시는분들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기서는 하나 둘 오케이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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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이 중요해요 감이 이 게임은 감 감 감 오 그렇지 이런 감 헛 뭐야 이거 방금 우와 대박 우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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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한바퀴 두바퀴 점수 오케이 4점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짜아 완전 묘기 묘기 여기서는 한바퀴만 돌고 안전하게 돌고 안전하게 돌고 안전하게 아 방금 뭐야 방금 뭐지 으음 저기 그냥 돌지말고 여기서 어이 돌아요 아 당황했어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빨리 아 자 다시 쭉 갑니다 오케이 아 별로 안좋은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와야되는데 하나 둘 세바퀴 간다 세바퀴 간다 오케이 여기서 두바퀴 좋아요 착지점수 끝에 보이면 천천히 안정적으로 좋아 할 수 있어 으아야 오케이 여기 뒤로 갔다가 한바퀴 돌고 도착지 한바퀴 돌고 야 돌면은 지금 오케이 오오오 시간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가는게 중요해요 한 바퀴 돌고 그냥 내려가고 여기 3바퀴 랄라 2바퀴 그냥 OK 여기 3바퀴 돌고 으아아악! 아! know... 39... 아.... 나 진짜... 다시하게 갈게요 자 55점 우와 살았어! 아! 아아 앞에 살짝 누를걸! 아 이거 왜 다시 한거야? 좋아요 하나 둘 한바퀴만 좋아좋아 점수 많이 얻었소 여기서 하나 두바퀴 착지점수 두바퀴 아 아깝다 한바퀴만 지금 자 한바퀴만 좋아 안전하게 할거야 안돌거야 안돌거야 자 여기 이쪽으로 가지구요 여기서 여기서 돌아요 좋아좋아 55점 헛 자 좋아요 여기서 돌고 돌고 야 야 잠깐만 분위기 좋다 우와 여기서 계속 죽었는데 여기만 깨자 오케이 타이밍 우와 좋아 우와 아 끝에 걸렸어 와 다시하기 와 진짜 너무 아깝네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거 진짜 깨고싶다 여기 지금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지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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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간당간당하다 뭔가 오케이 야 좋아 아까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아 아 자 여기 여긴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가요 그냥 쏙 들어가요 좋아좋아 여기서 아아아아 각도가 틀렸다 다 내려갔을 때 돌았어야 되는데 멘탈 잡아 멘탈 잡아 할 수 있어 고 자 여러분들이 어 좋아하는 자동차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가장 많이 쓰이는 자동차가 뭔지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저는 오늘은 이 골프차를 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차 바꾸면 느낌이 달라져 어 하던걸로 해야돼 좋아좋아 원래 이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건 실력으로 말한다 무조건 깬다 무조건 아 방금도 여기서 죽었던거 같은데 하나 둘 착지 이야하 한바퀴만 오케이 점수 많이 였는데 오케이 하나 여기서도 얻었어 얻었어 오 대박 아 오오오오오오오옴 오 오오옹 방금 살았어 야 여기서 한 바퀴만 안돼 오오오 야 야 왜 이렇게! 간단간당하게 살아 두바킬 이이야하 하나 와 벌써 50,55점 대박인데 한바퀴돌구요 맵 좋아요 지금 쭉 쪄 좋아 하속도 우와아 아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다시 오나 아 이거 어떡해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야이 망했다 2화기 오케이 자 할 수 있습니다 후 63점 여기서 천천히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건데 이거 완전 쉬운거거든요 자 천천히 한바퀴 돌고 와아 이거 망치 또 나왔다 이거 아까 한번 깼죠? 할 수 있어 그래 이거지 이거지 타이밍 아 이게 이게 두개가 만나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좀 기다렸다가 그 순간이 나오면 그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아닌가 계속 똑같나 지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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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과감한 선택이었어 여기 이것도 쉽거든요 이거 쉽거든요 아니요? 아아아아 아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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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왜 자꾸 왜 자꾸 가 자 타이밍 아 진짜 너무 긴장했어 그렇지 이렇게 와 와 진짜 할 수 있다 80 80 아 근데 여기 어려운 구간인데 아아 아아 이럴 줄 알았어 아아 자 여러분 벌써 3시가 지났어요 네 오후 3시 아니구요 새벽 3시가 지난 시점 네 점점 의식이 몽롱해지고 있는데 네 백점을 향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되는데 큰일났다 하나 둘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의 힘으로 제가 백점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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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duces 이렇게 점수 2점 벌써 32점 하나 두바퀴 BGM 바뀌었다 좋아 신난다 할 수 있다 아유 아니 이게 진짜 안 nehme 다시 한 번 쭉 으악 걸쳐 뭐야 방금 이렇게 부들부들 거리면서 자 지금 내려가고 열 한바퀴 돌구 자 여기서도 한바퀴 이야하 두바퀴 오야 완전 아슬아슬하게 자 나다 들어가고 한번 튕기고 오야 오 살았어 와 이거 죽었다 생각했는데 운 완전 좋네 이번판 뭔가 되려나 헛 자 자 여기 여기는 그냥 돌지 말고 그냥 그대로 오케이 그대로 통과 조금 위험했지만 위기를 아주 잘 넘겼어요 아 이거 또 나왔다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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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1점 한반도 안 죽었어 이거 이왕 아 여기 어려운 구간이다 좋아 오케이 와 나이스 와 이거 이번에 진짜 느낌 오는데 좋아 안전하게만 가자 이것도 쉬운 거 쉬운 거예요 이거 이거 쉬워요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자 70 76 7점 아직 아직 이어하기도 안 썼어요 좋아 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여기 껴야돼 우와 야 90점 92점 자자자자 93점 93점 할 수 있다 집중해 집중해 타이밍 잘 재 오케이 오케이 97점 여기 할 수 있어 여기 할 수 있어 여기 쉬운 거 아니에요 얍 야 야 100점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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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점 했지 오 100점 나왔다 아 아 우와 진짜 아 여러분 아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와 101점 야 여기 진짜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이거 야 이거 진짜 못깰 뻔했네 이거 또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도전 이게 이쯤에서 그냥 과감하게 하면 또 되더라고 아 오오 그쵸 그쵸 우와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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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뭐 150점이나 뭐 이렇게 도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오늘은 110점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인간 승리네요 여러분 네 제가 100점을 넘었어요 그것도 무려 10점이나 초과해서 야 이게 진짜 성취감이 있네 여러분 와 이게 뭐라고 이게 모바일 게임인데 와 뭔가 막 되게 큰일을 해낸 것 같아 와 나라라도 구한듯한 심정 와 자 여러분 라이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오늘은 진짜 꼭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도 더 재미난 모바일 게임으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도티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그럼 이만 뿅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